관료들이 너무 힘이 센 거 같아요 우리나라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퇴제한 감사원장들 말 진짜 안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나는 거의 50% 이상은 언론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9%는 국민의힘 탓이고 왜냐면 대기면 우리 쪽으로 와라 대통령 만들어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홍남기도 내가 그럼 차기 한번 이러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일단 강원도 지사는 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몰라요 그거는 저는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여기를 자신의 둥지 삼을까 저기를 둥지 삼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정쩡한 스트레스를 취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정체성이 헷갈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지 쭉 정리를 한 문건이 있어서 그렇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및 처가의 범죄 혐의점 및 의혹 정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혐의 이때는 결혼한 다음이죠 그렇죠 결혼한 다음이에요 PD 수첩하고 뉴스토파 등에도 보도를 했고 서울지검 반복부 2부에서 수사 중이다 2번 김건희 최은순의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 특혜 매입 혐의 주당 1500원씩 금융기관은 주당 1000원씩 매입했는데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주당 800원씩 어떻게 매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분이 지금 그 당시에 5대 주주로 등록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 도이치 파이낸스나 도이치 모터스 주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몸통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전주는 물론 당연히 따로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이치 모터스의 권호수 회장이 사실은 김건희 씨를 파킹걸 비슷하게 이용한 걸로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파킹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딱 걸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행동을 하면서 이익은 본인의 취득한 그러니까 일종의 돈도 거기다 맡겨놓고 차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저는 그래서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는 정말 오히려 본인이 주동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권호수 회장과의 관계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이한데 그 관계 속에 다 나온 약간의 요만한 찌질한 과실을 뜯어먹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하고 연애하고 있던 시절이고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 짓을 했어요 도대체 둘은 무슨 관계이길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나오는 게 또 열린공항TV에서 김범수 아나운서하고도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집보를 하였다 그러고 양가 집안이 그런데 또 그 타임에 양모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이건 정태택 씨의 증원이었는데 그분하고 그분 어머님이 어디 미사리 가는 쪽에 집을 갖고 계셨는데 그 댁하고도 또 가서 같이 다니면서 계속 마치 며느리처럼 행동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양모 검사하고도 양모 변호사 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 한 3, 4년 사이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시기같이 보인다 그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역학관계를 잘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제 두 개 했습니다. 아직 지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체 특혜 매입 혐의 및 윤석열 청문회 직전 제3자 명의로 위장벌의 한 혐의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어떻게든 덮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전환사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발행하는 주체인 회장이 자기가 배임을 하더라도 배임을 뒤집어 쓰더라도 그냥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3자 명의로 위장벌을 했어 이거는 빼박이에요 저게 지금 특이한 게 20억 원대 전환사체 저거 취득을 했었을 때가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타이코 사모펀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실은 사모펀드에다가 신주인스권부 사체를 빌려주면서 신주인스권부 사체라는 건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그 대가로 아주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주당 100원인가 200원인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거를 그냥 제가 다 행사를 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서 취한 이득은 지금 나온 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뭐 하려고 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5천만 원 벌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호수 회장이 아마도 김건희 씨를 파킹걸로 썼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 타이커 사모펀드에다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요 그 주당 얼마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타이커 사모펀드는 그 다음인가요 2014년 떡상할 때 3월 24일에 계시고 그때 팔아가지고 한 14억 정도 14억 8천만 원 정도 이득을 취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만약에 관여를 했다면 사실 나름대로 전문가일 텐데 그렇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5천만 원 벌려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고 윤석열 본인의 말로라면 사모펀드 하면 다 사기꾼이라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이제 그냥 시장 넘어가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아까 뭐 8천 얼마에 샀다고 그랬죠 800원 주당 800원 그래서 2억 원어치 지금 본인이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도이치 파이낸셜 관련된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주식을 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아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씨가 어떻게 해서 그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됐겠냐 물어보니까 공모했다고 그랬어요 공모 공모를 돈에서 샀다 그건 뭐 공모로 800원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공모 자체가 없었고 그냥 제3자 배정 3자 배정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제3자 배정하게 되면 제3자 누구에게 배정하는지가 이름이 다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없었어요 거기도 김건희라는 이름이 없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그 주식을 어떻게 취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착각에 의해서 그런 대답을 한 거라면 또는 김건희 씨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위증이 안 되죠 그렇지만 본인이 다 모든 걸 알면서 부인에 대한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건 위증이 되거든요 아니 윤우주 시권도 그렇고 지금 뭐 거짓말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수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김건희 씨는 2010년에 주가 조작 탈옥스 CC를 도피시켰어요 이 의혹도 있어요 지금 재벌 3세 테마주 관련한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의 CC 이 사람은 바지 사장으로 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부토건의 지금 현재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죠 동생 이 정도는 알려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2013년 김건희가 도이치 파이낸스 신주 인수권 증서를 동양그룹 특혜 거래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최고되어 있을 당시에 김건희 씨 소유인 도이치 파이낸스 신주 인수권 증서 20억 원을 사줬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 이거는 잘 몰랐는데 이 당시에 동양그룹에서 CP 발행한 거 기업 어음 사건 이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서울중앙지법 앞에 정말 매일매일 와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아무도 피해보게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김건희 씨가 정말로 동양그룹하고 특혜 거래를 그렇게 했다면 사실 그분들의 피로 본인이 이득을 취한 거나 마찬가지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만약에 사실이라면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때 당시에 특수부장 아니었나요? 2013년도에 그렇죠 최은순 신한저축은행 잔고 증명 위조 혐의 이거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많이 다뤘던 얘기입니다 340억 성당 최은순 정대택시 모의 위중 교사 혐의 이것도 지금 재기수사가 들어간 상황이죠? 그렇죠 형사 5부에서 재기수사하고 있고 지금 정대택시 관련해서 그때 위증했던 법무사가 사실은 죽었잖아요 백모변무사 그 법무사한테 1억 원을 가져가서 증언을 번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걸 김건희가 가서 그렇게 교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교사는 아니라고 말했죠 돈을 가져가서 말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본인은 교사하지 않았다 1억 원을 안 받았다고요? 네 안 받았대요 그 당시에 백모 씨가 백모 씨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아파트 받았다가 뺏기고 그러니까 돈도 받았다가 뺏기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리고 인생 망치고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배신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최은순 씨가 또 정대택시에 대해서 사기를 친 혐의가 있죠 동업계약에 의한 수입금 50%가 있는데 이게 스포츠센터권이죠 그렇죠 이게 성판 스포츠센터권 이 스포츠센터가 싸게 나온다는 정보를 갖고 있던 것도 정대택시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다 그린 사람도 정대택시고 설계를 다 했죠 실제로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다 성쇄시킨 사람도 정대택시인데 그렇죠 돈을 빌려준 최은순 씨가 다 먹었어요 53억을 다 받았어요 54억을 그리고 서로가 약정했던 50%를 나누는 그런 약정서는 합박받아서 강요당에서 썼다라는 그런 증언을 해가지고 호로록 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백모 씨가 변호사 부위반에 나중에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또 정대택 씨는 무고로 고소를 당겨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최은순 노덕봉 씨의 사업을 탈취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낙골당 사업권을 노덕봉 씨가 갖고 있었는데 자기 내연남과 함께 탈취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최은순 씨는 물론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이니까 나이가 그 당시 6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60대 중반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인 이권이 걸려있는 데는 사실 안 끼어드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여성분의 사업 수환이 대단하다 그게 사업 수환입니까? 근데 그게 정말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린 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되게 대담하게 모든 일을 다 하고 본인이 원하는 계획대로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거의 사기꾼 다룬 퀘이크 무브 거기 그런 사기꾼을 다룬 그런 영화에서나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통 많이 이렇게 막 딱 작전 들어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정확하지는 않아요 10번 김건희 최은순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해외여행 갔던 기록이 지금 최은순 씨는 있는데 김건희하고 양재택 씨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양모 검사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까지 노렸던 양모 검사 지금 전원사지만 그분이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외여행 갔다는 게 나왔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출입국 기록을 관리했던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석동현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의심은 지금 가는데 참고로 석동현 씨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요 거의 대변인처럼 막 언론에다가 지인이라고 윤석열 씨 원래 친해요 사실은 캠프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김건희 최은순 비모 고위직 검사에게 뇌물성 미화 송검의 비모 고위직 검사가 아니라 아까 말한 양모 씨 양모죠 양모 양모 씨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한화로 그러니까 미화로는 18,880불 그래서 만 불은 최은순 이름으로 들어갔고 8,880불은 작은 외할머니요 작은 외할머니 이름으로 김건희의 외할머니죠 그런 외할머니 이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또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이 송검한 그분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증언을 했죠 KBS 시설기획창인가? 거기서 지금 나온 얘기라서 인터뷰가 다 돼 있어요 네네 아마 되게 싫어했나봐요 둘이 서로 굉장히 싸웠고 그 사람이 뭐 아버지 돈을 작은 아버지의 돈을 갖다가 뜯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본인이 이용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또 양모 검사가 자기가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제이슨한테 돈을 빌렸는데 얘기했더니 제이슨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보낸 것 같다 최은순이 돈을 보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최은순과 함께 회사를 차렸었어요 주류를 납품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또 르네상스 호텔에다가 주류를 납품했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조직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성공하면 계속해서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공합니다 격공 자 그다음 12번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코바나 컨텐츠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시절에 김건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서 갑자기 수십억 원의 돈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코바나 컨텐츠의 사실은 후원금을 낸다는 식으로 해서 자금 세택이 이루어져서 뭔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게 사실 이제 지금의 의혹이잖아요 자금 세탁할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또 자금 세탁했다는 의혹은 뭐냐면 특정 언론사에게 돈을 갖다가 주는 형태로 갔는데 그 돈을 그대로 언론사에서 가져갔다 하나 피도 떼지 않았어요 보통은 그렇게 할 때 언론사가 앞에 나가서 이름을 팔아주고 피를 많게는 30%까지 떼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들이 전부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사가 나서서 이 전시기획을 먼저 자기네가 자기네 이름으로 하고 거기에 온 기업들이 돈을 주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나눠먹기가 돼야 나눠먹어야 마땅한 거 없게 관행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손대지 않았다는 거 왜 손을 안 댔을까요 모르죠 아직까지 절반도 안 했습니다 김건희 최윤순 삼성전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특혜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아크로비스타 특혜 전세금 지급 혐의 그러니까요 사실 이 아크로비스타 3층에 있던 그것이 6억인가 근자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데 그걸 취득한 것도 진짜 희한한 게 그게 대상에서 만들어서 2001년에 대상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때는 막 미분양이 속출했던 때인데 그때 바로 제이슨이 정모가 이제 우리나라 이름인데 제이슨이 자기 이름으로 그걸 분양을 받아요 그런데 돈은 최윤순 이내 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대택시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양모검사의 아들인가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원래 취득을 해요 그런데 돈은 이제 최윤순 씨 내가 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마 신혼집을 그쪽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최윤순 씨는 정대택 씨한테 차 옆에 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다 했는데 그때 양재택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본인의 입으로 그랬대요 특혜 분양을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중도금 치료라고 똥을 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검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잖아요 그럼요 검사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받을 수 없어요 친척 이름으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슨 제이슨 이름으로 받아서 그 돈은 최윤순이 은행 대출 받고 해가지고 빌려서 냈고 그 대출금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당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6억이 잠겨있고 그때 실거래가로 제일 비싸게 받은 게 10억이야 그러니까 7억에서 10억 사이를 받았는데 근데 10억이라고 쳐도 근저당이 6억이 설정돼 있으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10억짜리에서 6억 들어왔으면 애초에 전세를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못하죠 사실은 근데 삼성에서는 7억을 냈어 땅통 전세를 근데 뭐 어쨌든 삼성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강진구 기자가 전화를 해봤어요 삼성 임원한테 그랬더니 우리가 그 동네에 한 20개 정도 갖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세가 아니라 숙소용으로 숙소용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그러면 갖고만 있었을까 그게 법원 바로 앞인데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 걸어서 횡단보도만 건너가면 법원이죠 그럼요 횡단보도 건너면 딱 법원이 쫙 보이고 바로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돼요 이 위치라서 그렇게 법조인들이 탐냈던 자리예요 거기 되게 좋아요 살기도 너무 좋고 근데 고급 아파트 고급 주상공폭합 아파트로 아파트로 그래서 여기를 갖고 있다가 자기가 관리하던 그때 당시에 또 싯글먹자 했던 게 뭡니까 삼성 X파일 아닙니까 삼성 X파일로 적어도 2000년 이후서부터는 쭉 관리를 했다는 흔적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씩 이렇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한테 선물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갑자기 노예채널 생각이 나네요 삼성 장학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김거리 씨가 이걸 취득하는데 취득할 때도 너무 이상한 게 제이슨한테서부터 취득을 하는데 그냥 6억만 인수인계하고 끝 그리고 취득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4번 윤석열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은폐 의혹이 있죠 이건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검찰이 계속 덮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걸 덮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사실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걸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정말 망신이지 않습니까 망신 정도가 아니라 죄질이 엄청 나쁩니다 이거는 여기서 검찰이 한번 1차적으로 덮어주지만 않았으면 추가로 1조 원대 이상의 피해자들이 안 생겼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먼저 딱 이걸 쳐주니까 정부 기관들도 피해를 봤어요 세금도 날아간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자 15번 윤석열 라임펀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의 수사를 축소시켰고 수사 외압을 집어넣은 흔적이 있죠 지금까지도 라임펀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대국민 사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때 사과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점치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약속을 막 뒤집어도 됩니까 아니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것들 외압이니 뭐니 이거는 집어치우더라도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얼마 전에 대권 선언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멘탈을 도대체 뭐라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자 16번 윤석열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방임이 수사 외압형 이게 맨 마지막으로 전 이게 정말 나쁘다고 봐요 어미줄을 구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그만두는 순간까지 이 짓을 하고 나왔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그런데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지금 아킬레스 건은 이게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그 수표에 이렇게 이름 배석한 거 있잖아요 배석한 거 그걸 가지고서는 뇌물 받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증거 때문에 대법관들이 유죄를 전부 다 이제 선거하는 데 별로 문제를 안 삼았던 거라서 정말로 뭐에 위증 교사가 있었는지 그 죄수들을 상대로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스스로의 그런 어떤 죄책감 없애는 방법 그런 걸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데 그때 당시 대법관들 다 어디에 줄대고 있었는지 아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받을 때 수표에 대해 자기 이름 배서하면서 그러면서 수표 줍니까? 뇌물을 그렇게 받는 여러분들 뇌물 좀 받아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렇게 받습니까? 이동훈 씨는 뇌물 받았다고 안 그래요 자기는 뇌물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골프 치러 갔다가 빌려서 쳤을 뿐이다 아이온 세트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와이를 쳐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자기한테 제안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오늘 입장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자기 모르는 일이다 그랬어요 왜 선을 그을까요? 이동훈 씨 여권 인사는 누군지 따 그 여권 인사는 내가 먼저 가서 발라버릴 테니까 사실은 그 여권 인사가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동훈 씨가 이제 덮어시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조선일보가 늘 아는 물타기 수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준석이 멍청 아니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보같이 덮쌍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어제 난리를 친 거야 지금도 난리쳤어 내가 사실 어이가 없는 게 이게 그 소강길 대표랑 국민 전책에 재난지원금 준다는 것 때문에 내부에서 좀 후달리니까 이쪽으로 좀 물타기 하려고 갑자기 여기다가 좀 힘을 쓰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우리랑 무관한 일이다 해버리니까 중간에 완전 세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세대 써 진짜 노영희 변호사가 아까운 게 지상파에서 방송 진행만 안 하면 유튜브에서 진짜 잘 통할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 단어를 검열하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셔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오랜만에 하니까 더 힘드네요 제가 원래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타 한 번 털기 시작하면 잘할 수 있는데 자기검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윤석열 씨 당신이 원하는 국가가 이렇게 자기검열하는 국가야? 지금 윤석열 씨 무서워서 지금 자기검열 계속 하고 계시잖아 제가 미안합니다 이 성수대로 와가지고 그냥 사이다처럼 빵빵 그냥 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사이다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꿀캠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수선아 님 뭐 나왔고요 예쁜 말만 해주세요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메시지 다 공개가 되잖아요 다 그냥 가서 읽어주고 그래 검사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씨나 이런 분들 간에 있었던 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 300차례나 그러니까요 통화를 했고 아내하고도 김건희 씨하고도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좀 약간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근데 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까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즉은 윤대진의 형 윤우준에게 꼴이프 접댐인 뇌물수수염이 이건 우리가 이현주 변호사님이랑 하면서 아주 대박났던 이게 몇만 건 조회가 됐죠? 10만 건 넘게 조회가 됐는데 30만 건? 아 그건 다른 거구나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스카이치리 영종도 골프장에다가 뇌물 주는 사람이 돈을 킵해놓고 그냥 와서 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아는 그 암호를 대면 암호를 대면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골프장 갔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 갔습니다 한 두 번 그럼 누가 돈을 낸지 아시고 치신 겁니까? 내가 골프 치는데 누가 돈을 낸지 알고 쳐야 됩니까? 완전 자인한 거 아니에요? 운빌리버블 아 대단하네요 운빌리버블 원래 골프 칠 때 보통은 그 우리가 이제 노잣돈같이 이렇게 내기도 좀 하고 그러죠 내기할 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캐드들한테 팁도 줘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이제 다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검사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자기 돈으로 그냥 자기가는 알아서 치더라고요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졌죠 근데 옛날에는 내가 너랑 놀아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너는 정말 나한테 감사의 여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가 왜 내니 이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보기도 맞죠 사실은 20번 윤석열 측근 윤대진행의 형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 은폐 및 수사 외압 혐의 이것도 아예 본인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해줘요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근데 돈을 안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아 소개해줘도? 소개해줘요 왜냐면 아는 사람끼리 조언 같은 건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근데 소개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소개를 해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는 너가 오면 내가 잘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심도 안 했고요 조심도 안 했고 지금 보면 아예 지금 이런 정말 전대미문의 희한한 영장이 몇 건이 기각이 됐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인터폴에 심지어 잡혀옵니다 제가 이거 방송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때 인터폴에서 잡히기 전에 국내 소환 들어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인터폴에서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국내 소환까지 시켰어 비행기에 태워서 내려다 주기까지 했어 그런데 그거를 그냥 풀어줍니다 무협이다 대한민국 검찰들 대단합니다 검찰 식구면 이런다는 거야 거기다가 윤석열, 김건희, 최윤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외압 의혹도 있고요 윤석열, 김건희, 최윤순 신한저축 장거 증명 위조 사건 수사 방향 및 수사 외압 의혹도 있고요 윤석열, 최윤순 의료재단 불법 사건 관련 수사 외압 및 축소 의미 이번에 근데 이거 3년 받았던 거죠 요양병원 그리고 코바라 컨텐츠 불법 후원금 이것도 역시 수사 방해 축소 혐의 윤석열, 저축은행 사퇴 당시에 김건희, 최윤수가 특별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신한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축소 은폐 혐의 윤석열 사건 관계인이었던 중앙일보 사주와의 사적 만남 이것도 사건 관계인이잖아요 특수관계인이죠 삼성그룹에 그래서 그때 얘기가 좀 많았었죠 스타리 스타리 나잇 이것도 불렀다고 그러죠 인사동에서 윤석열, 검찰 수사 선상했던 조선일보 사주와 비밀외동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은 정말 이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만 좋아하네요 한겨레 이런 데랑은 안 만나나 봐요 당연하죠 왜요? 거기는 줄 돈이 없으니까 자, 28번 윤석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청와대 인사기입을 목적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희 장관 만나서 조국 장관 사퇴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럼 박상기가 거짓말했겠니? 박상기 3자대면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29번 윤석열 기무사 개현문건 수사 축소 의혹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여태껏 조현철은 왜 못 잤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방송사에서 LA에 가서요 간 당일날 조현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다니까 확인했고 다 알아낸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진짜? 검찰들? 그리고 30번 30번은요 그 외 기타 사건들 너무 많아 30번 이상까지 더 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자잘해서 30번의 그 밖의 의혹들 여기 지금 유병한 사람이 나와요 홍만표 변호사 홍만표 남양주 화두읍 F모텔 증계축과정의 불법 혐의를 당시 정관 변호사인 홍간표가 개입해서 축소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윤수는 검사 몇 명의 비효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나요?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한 명에게 몰아서 잘해주지도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읽기도 힘들어 자 이런 거 외에 또 하나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아 미치겠어요 진짜 언제까지 의혹이 나오는 거야 지금 자기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지 못하게 열람금지를 신청해놨는데 그거를 가서 당당하게 한 누리꾼이 다 찍어왔습니다 이거 지금 분석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그래서 액션에 있어서 대표 요건에 관한 연구 저는 무슨 말인지 제목이 잘 모르겠어요 집단소송 관련된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집단소송에 들어간 원고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이 없어서 왜 이런 걸 연구했을까요? 그냥 미국법을 연구했나봐요 왜요? 모르죠 미국을 좋아하나 보죠 어쨌든 이 논문은 거의 대부분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한 페이지에 한문이 절반 정도 나옵니다 짜증납니다 못 읽어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좀 못 읽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여보세요 그걸 못 읽겠어요 그래도 그런데 솔직히 이 논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의 전개를 보면 한문이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 이런 거 한문으로 써야 됩니까? 그런데 옛날에 또 법조인들이 좀 잘난 척하려고 한문을 많이 썼어요 이 논문이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때가 언제냐면 85년도 86년도 이 이후에요 저도 그때 학사학위 논문 썼는데 아 86년이 아니구나 학사학위 논문을 90년인가 썼는데 우리는 초반에 썼겠지 네 다 한글로 썼어요 아 그래요? 누가 한문으로 씁니까? 아니 원래 법조인들에서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요 좀 적당한 거 갖고 이것부터 화가 납니다 진짜 음 이 맛이 초코물같이 생겼네 그렇죠 드셔보세요 씹어보면 또 캐러멜같아 쓸 것 같은데 전혀 음 음 맛은 괜찮네요 향이 좋고 네 단맛이 나고 그리고 약간 씹으면은 기분 좋은 신맛들이 나가지고 또 침을 갖다 나오게 가끔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네요 음 이거 먹고 다 밤에 잠 못 자면 어떡해요? 어머 벌써 무슨 걱정은 네 요즘 많이 힘든데 이거 드시면 노변호사님이 더 강한 사이다 갑니다 그렇죠 약초가 점점 생기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갖다가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제가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좀 용납을 해야죠 저게 almost